3세대 걸그룹 어떤 노래가 있는지 붐바야! 아 이거구나! 머리를 들어야지 머리를 들어야지 이거 일단 네 분 봤습니다 일단 뭐 허니 들어가야지 약한데 좀 바이브가 고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룹 이름이 붐바야 같은데?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오 좋아 좋아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붐바야! 아니 여러분 지금 이 회색 아니야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둘 둘로 사 봐요 둘 둘로 둘 둘봐요 오케이 딱 둘 자 둘 둘 둘 우리 창규 저기 창규 저기 저기 착 소리 들 때 고개는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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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는 위로 벌 서듯이 착! 옳지 옳지 착 앤 붐바야 착 앤 붐바야 붐바야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착! 그리고 내려오실 때 내려오실 때 여기서 착 플립 팍! 착 플립 팍! 옳지 옳지 얍 착! 얍 착! 저 선생님이 무서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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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렵다 안무가 아 이분들 안 되겠네 균제가 그럼 누워와 누워야 돼 균제가 저쪽이 써야 돼 균제가 저쪽이 써야 된대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? 그래 아 진짜 담담해요 아 진짜 자 그렇게 가서 자 원 투 쓰리 포 좋아 빨리 가 빨리 가 좋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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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바로 그거죠 일단 한 바퀴 들어올까? 와 오케이 층 끝났어요 왔어 된거죠? 아 그럼요 입력했죠 입력했죠? 물론 물론 입력했죠 차 자 이제 다음 층 오케이 좋아 플래핑 들어와 어디야 어디야 플래핑 너무 힘들어 잠깐만 야 헬스 힘들어 이거 야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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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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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앗 지나가잖아 야 누워 누워 아 자 어떻게 해? 차 풍 풍 오 좋아 오 좋아 오 앉아! 앉아! 야야야야야야! 자야야야야야야! 도와줘! 야 이거다니 털어! 아 힘들어!